자 모가지 때 한 번 뵐게요이 짠 오늘 여기 셰프회찬에서 이걸 보내주세요 얘도 보냈어 얘는 매콤한 포천시 양림구일이야 손 보다가 두억에 넣어서 겁나 크네 월급을 치료하여 양림배라고 양림배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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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림배라구raft 앙기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버섯도 넣어주고 고추장도 이만큼 넣어줘야고요 쳐서 주야요 두부를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고 팍싹 끓여야요 살아있어 오늘은 포창갈비랑 양림갈비랑 간장갈비요 이놈하고 빨간 열무지 오늘 요리언이라고 욕 봤단게요 한번 맛나게 먹어 보겠습니다잉 잘 쳐다보시라 이 말이요 열무김치가 여기다 고기를 하나 얹어서 먹어봐요 음 음 아 아 죽인다 오래간만에 반주 한잔 합시다 얼음 좀 넣었고요 자 모가지 때 한번 뵐게요이 짠 아 좋다 고기가 양 크기가 손바다가 죽변전도 되는구만 아 음 음 음 열무지도 시원하고 뭐 감질맛이 나네 와 죽인다 자 적셔요 와 진짜 좋다 아 이거 누가 끓이냐 기가 베끼다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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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님이랑 탈바라 됐구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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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우 좋다 으아 죽인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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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이고 반주는 이만큼만 먹어야 해요. 술 많이 먹으면 혼난 게 뭐라고 싼 게 아... 아아 한장 한장 정말 으 된장찌개 내가 직접 그랬어요 참 잘 끓이네 기똥짝이 잘 먹었다 이 말이요 집게 말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똥